자, 김치 물 염두기 밥도 안 와요 커가 너무 감사합니다 뭐해? 밥 먹은 밥 먹으러 왔어요 밥해가지고 밥도 안 먹는 가득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너한테 щоб 왜냐하면 소금 소금 막걸리 여기서 소금 청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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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. 마이크 집사2. 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